안녕하세요 찐이징국어 찐입니다 여보세요 어 친구 어 오늘 누구 생일이라고 누구누구누구 잘 안들려 다시 말해줘 친구야 다시 말해줘 다시 말해줘 자 이슈의 입예 바로 다시 제가 들어가있는 중국어예요 아 친구 말 잘 못들었을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발음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이슈의 입예 어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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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뭐라고 다시 말해줘 자 이슈의 입예 니 염폐량 으잉 친구야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줄래 자 이슈의 입예 크크크크크 예쁘다는 말 듣고싶을때 한번 더 써먹어야겠어요 유후 궁금한 중국어는 댓글로 물어봐주시고 지금까지 지니 중국어 지니 였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요 슈트 지은윈 우정한 이슈의 입예 우리중한 찾았어 나만의 포켓몬 카드를 상상초월 포켓몬 포켓몬 광영수3 포켓몬 카드 포켓몬 전부 카드 득템의 기회는 한 번뿐 드디어 내 손에 치였다 상상초월 포켓몬 과학연구소 사전에서 만나요 상상초월 포켓몬